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어 여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가포생이라 죽은 사람 따라가면 저 어린 자식은 어쩌시리하오 어서 어서 가옵시다 곽씨 부인의 어진 마음 동리남녀 노소없이 모두 모여들어 저종지레를 마치 난디 곽씨 시체 소방상 뱃들 외에 그렇게 모셔놓고 명정공포삽선등물 좌우로 갈라세우고 거리째를 지내는디 영이계가 왕중요택 체진결내 연결중장 요정은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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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등 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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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건너간 산지 풍마이로다 은음차 그 황음 새벽 중달이 신기 떠선 천명 어디 다 밝아 웃나 나라도 거의 가리두고 차마 오빠 물가까지는 김까진말을 치고 다람이 앉아서 방을 줍난디 원산 호랑이 술주정들 허네그려 어헌농차 노화놈 인경치고 파루라 치니가 때가 지비캐문을 허네그려 어허농차 노화놈 어허농허농 어허농 어허농차 어허농차 노화놈 그 때 여신봉사는 어허농하이로 어허농 강북사 귀덕 어미에게 맡겨두고 어허농차 노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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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농차 노화놈